가족수와 함께한 일부러 와가지고 이 일을 받았어요 이 일을 받은 것을 왜 이리와? 과거의 음식을 사왔어요 그리고 여행객이 있었어요 ального 음식이 있었어요 저분은 일본사람 여행객 같고요 이렇게 음식이 있어요 저희가 시킨 죽이에요 죽인데 다음은 게죽 여기 유명한 게죽 말씀해주세요 맛은 어떻게 되요? 제셜이셔 제셜이셔 영어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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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은 어때요? 그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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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가 수산시장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사오면 여기서 요리해줘요 아 문어 같은 거라든지 아 몰랐네요 이렇게 먹는데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먼저 가지고 먹고 있어요 고기 이곳은 이곳에 이곳은 뼈랑 그냥 녹아요 뼈랑 살이랑 이곳은 이곳이 일본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블로그에도 유명하고 이곳이 중국 블로그에서 맛있게 유명한 음식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오 오시면 자유여행을 오시면 여기서 저분들처럼 물고기를 직접 사가지고 음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